안녕하세요 기능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나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드디어 저희가 구독자 3명이 채널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별로 재미도 없고 톡톡 튀는 내용도 아닌데 꾸준히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피부기능학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아서 건강까지 챙기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천명이 보여주신 응원을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알찬 내용으로 열심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키능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